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내려주고 오빠 가해. 우리 뒷마당에 얘가 몇 개 폈거든. 지금 그 지난주에 얘 그거 잘라준 거야. 어떻게 끊임없이 너무 예쁘네. 언니 말대로 정말 다르다. 이거 튼실하다, 애가. 목소리가 되게 이쁘고. 너무 튼실해. 너무 튼실해. 너무 튼실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근데 얘는 줄기가 되게 약해가지고.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아내모네. 아우, 예쁘다. 꽃잎이 더 두꺼운 것 같아. 그치? 얘도 너무 귀엽다. 얘도 예쁘다. 언니 긁고 인쇄하는데 되게 예뻤어. 어떻게 이렇게 커? 요즘에 트레이더주도. 이번 봄이 그랬어. 이번에 꽃이 잘 없고 좀 그랬어. 근데 요즘에 트레이더주도. 이번 봄이 그랬어. 이번에 꽃이 잘 없고 좀 그랬어. 그냥 자. 자고 있어, 얘.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얘도 사올래. 우릉미 코스모스 초코 브라운이래. 아, 이렇게 두는 거구나, 여기다가. 한 번만 먹어가자. 자고 싶어. 너무 귀여워. 엄마, 귀여워. 여자친구! 엄마가 맛있다. 아침식사일에 쇠. 그리고 인사해. 그치? 베이스랑, 너무 예쁘다 치킨아? 뭐가 치킨인지 모르겠다 너무 예쁘다 완전 나른데요? 예쁘다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다른 곳은 뭐지? 방금 안전한 곳에서 정말 놀러가니까 고기 딸이 어... 거기 있다 여기 대단한 곳 취할 줄 알지?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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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욱 주도록 이렇게 먹어야지 응 응 아아아아 응 응 응 응 여기 정말 빡자진 놀아다 응 우리 이거 먹으면 응 이따가 무자자 응 응 응 응 남자들에서 우선 봐야 해 하나라도 더 봐야 해 너무 맛있다 오늘 차라리에 샌드위치가 없어서 아니 나 차지해야 되잖아 컵에 갔을 때는 내가 손톱 한번 사와서 다 돌아온대 얘가 쟤네를 부숴서 먹어야 해 다녀와 이게 뭘까요? 와 비도 추적추적 오가 너무 좋다 나 리넥도 잘 사고 싶어 너 맨날 그거만 쓰니까 좀 지겨워하잖아 또 예쁘네 앞에가 좋은 베이스가 너무 사고 싶어 응 이거 예쁘다 얘네는 뭐지? 뭐? 뭐구나? 아 얘야 아 얘야 아 얘가 너무 좋아 아 얘가 너무 좋아 아 얘가 너무 좋아 사실 언니하고 한 번도 못 왔어 그치? 왜냐면은 얘네 맨날 시간도 안 맞고 아 얘가 너무 좋아 난 얘네도 너무 좋아 혼나 캔디 사고 싶어 가시네 어 저기 뭐 비싸 준비한 거 아 키워네 언니 언니 좀 귀엽다 응 가시네 아 이때 언니도 안 가고 있어 이 갓집 잘 보여요. 언니 그... 그릇장? 이거, 이거가 이쁘다. 아... 그래, 안질래. 네, 알겠어요. 아, 됐어. 아, 그거 해 주겠다. 응. 이 바닥이 나를... 이 안에... 우리 이렇게 와이시잖아요. 다 예뻐요. 아... 아... 아, 이거가 알까? 우리 준비했어. 아... 아... 이 안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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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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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